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춤을 추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꼭 글로벌 연기스트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코코라는 일본 친구가 한 명 왔었는데 친구가 돼서 너무 기뻤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좋고 춤추는 것도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한 발짝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랑 아이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서지윤이 될 거예요 배우돌이 되는 거예요 배우랑 아이돌 아이돌